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험이 좀 쉬었나 봐요 쉬어서 합격을 좀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이제 동차 동차 수업을 하는데 처음 1차 대부분 합격하신 거예요 그쵸 보면은 지금이 이제 6월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5월 말이니까 6월 7월 8월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6 7 8 한 3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3개월 그쵸 실질적으로 그래서 2차 90일 90일 정도 공부하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과목 보는 거죠 내 과목 과목의 구성은 좀 그렇죠 해계학 1부 보고 해계학 2부 보고 세법학 1부 보고 세법학 2부 보고 이렇게 내 과목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세무에게 보고 이게 60점 원가에게 보고 원가에게 원가에게 40점 그렇죠 세무에게 보고 세무에게 100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학은 세목이 총 8개를 봐요 그래서 이게 국기법 국세기본법 그래서 20점 나오고 소득세법 30점 나오고 다 논술인 거예요 법인세법 30점 나오고 상증세법 상속증여세법 20점 나오고 요 중에서 요거는 조금 배워봤었잖아요 그쵸? 국기법도 일치하면서 조금 배워봤었죠 근데 새로운 세상이에요 완전히 부가세법 부가세법은 35점 근데 부가세법은 1차 때 공부한 내용이 그래도 좀 비슷해요 제일 특히 저하고 공부하신분 좀 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배웠던 개별 소비세법 이 나와요 요게 20점 처음 배워보는 거 지방세법 요거 20점 그리고 조특 조세특례제안법 25점 요렇게 나와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올해 합격을 많이 했으니까 세무공무원 뭐 별도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는 어렵고 얘는 쉽고 또 얘는 어렵고 막 이런 뭐 예측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예측 첫 번째 사람들이 올해 시험이 어떨 거다 뭐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차 때 1차도 뭐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이런 예측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반 마지막에 한 다섯 번 하는데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예측은 다 필요 없다 되게 많이 하는 얘기에요 다 그런 의미 없는 짓을 하지 말자 물론 우리 학원 선생님도 그런 예측 많이 하시는데 전 뭐 전 독고다이로 가기 때문에 누구랑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러는데 협업을 해줘야 되는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고 예측은 다 의미 없어요 수험생이 할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예측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쉽고는 다 교수 마음이에요 100% 다 교수 마음이에요 다 교수 마음이에요 100% 교수 마음이에요 뭐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그러면 동차의 목표는 뭐냐 동차의 목표는 1순위도 2순위도 완주에요 완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완주에요 완주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완주하는 거 완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봐야 합격할 수 있나? 이런 생각이 제일 제일 적이에요 적 이게 없어야 돼요